음악 해물안정식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근호입니다. 제가 수산물 도소매업을 15년 전쯤 홍어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수산물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원가를 낮출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쪽 해물 관련된 한정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전부 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저희 가게에 오시면 다른 분들과 섞이지 않고 한 공간에서 아주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게 저희 가게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희는 무한선도에 있는 어천계와 낙지를 받고 있고요. 영암, 해남에서 농산물을 직접 공수해 와서 저희 식재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. 또한 저희가 무농약으로 직접 벼농사를 짓고 그 벼집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든 낙지 호롱구이 이거는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가격보다는 좋은 재료와 좋은 서비스로 대표적인 갈만한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. 정말 격식 있게 차분하게 소중한 사람을 모시고 와서 정말 대접 잘 받았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저희 매장은 단체 도시락도 배달 중에 있습니다.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아, 당일 예약은 안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꼭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